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. 선생님의 메인 커리큘럼 중에 고독회가 있어요. 여러분 아시죠? 그 고독회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고독회 지문 분석편이에요. 이 고독회 지문 분석편은 선생님이 스튜디오 버전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강의로 같이 촬영해서 보내드릴 텐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OT는 현장 강의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스튜디오 버전이 동시에 들어가는 OT예요. OT를 제가 현장 따로 하진 않을 거거든요. 지문 분석 구조편은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독회를 하셨어요. 독회를 하시고 난 뒤에 내가 이 지문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설명 방식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정리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수능 기출 지문을 먼저 보고 난 뒤에 What, How, Result 이렇게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소재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마지막 결과는 무엇인지를 선생님이랑 한 줄로 한 글로 요약해서 써보는 거예요. 이렇게 써보면 뭐가 좋으냐면 첫 번째는 내가 무슨 단어를 모르고 어떤 구문이 해석이 안 되는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한 정보이고 어떤 게 사이드로 나가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용이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답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가 어떤 건지 그리고 나머지 오답으로 제시된 정보들은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보완하고 파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도키 지문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. 그게 바로 지문 구조 편입니다. 저희가 같이 드릴을 할 수 있는 지문들은 총 80개 지문이고요. 지문에 대해서 분석을 다하고 난 뒤에는 각 지문마다 중요한 구문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최소한 잡아가지고 연습을 하고요. 그리고 각 지문마다 중요한 어휘들을 선별해서 밑에다가 교재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누적된 어휘들 중에서 유의어가 나왔었던 거 또는 반의어로 나왔었던 것 중에 보면 좋은 것들도 선생님이 같이 표기를 해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냐. 첫 번째는 지문을 3개 정도 나갈 거고요. 러닝타임이 35분에서 40분 사이가 될 거예요. 그래서 3개 정도씩 지문을 매일매일 읽고 What How Result를 스스로 써보는 거예요. What에는 소재가 무엇인지 한글로요. How에는 그 소재에 대한 중심적인 설명 방식.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줄로 쓰면 이렇다. 그리고 마지막 리졸트에는 그래서 Y는 X다. 내가 생각했던 소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. 딱 딱 딱 정리가 여러분 되시잖아요. 그러면 지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뭔가 명쾌하게 딱 떨어집니다. 그래서 자신감 있게 두세 번 읽지 않고도 명확하게 한 번의 정답으로 직진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. 지문 구조편을 완성하고 난 뒤에는 유형 완성을 같이 하게 될 것이고요. 각 유형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는 마지막 여러분 20점을 차지하고 있는 빈칸 순서 삽입을 고독해로 완성을 할 거예요. 그리고 난 뒤에는 N제 학습을 하게 될 건데 비기출 문제로 500제 풀게 될 거고요.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하는 파이널 강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.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. 2025년도에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어 1등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모아놨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문 구조편을 완벽하게 소화하시면 그 어떤 지문도 다 뚫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지문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소화하실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고 편합니다.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매일매일 35분에서 40분 정도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총 18강 완성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18번만 만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선생님이 직접 답변을 해드리니까 질문 게시판도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그럼 저희는 강의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See you later!